2024학년도 수능 잘 볼 수 있기에 블리처스가 응원해주세요! 수능 전날 누구보다 컨디션이 좋을 거야 아침 모닝콜이 달콤한 노래소리로 들릴 거야 수능장 가는 발걸음이 내가 춤출 때보다 가벼울 거야 빠진 거 없이 준비물을 완벽하게 챙겨왔을 거야 문제제를 보는 순간 초인적인 집중력이 발이 될 거야 점심이 고급 레스토랑 저리 가라일 정도로 맛있을 거야 블리의 컵사가 지나가는 길이 정답일 거야 문제 다 풀었는데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서 공통까지 할 수 있을 거야 수능 끝나고 교물로 나서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날 거야 가짜 점 하는데 야구공만 가득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만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블리처스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下 우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undament